전에는 잘 볼 수 없던 날씨 때문에 이렇게 가을 긴장이 걱정인데 곧 다가올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역시 피해가 심각합니다. 폭염과 갑작스러운 비가 이어지면서 껍질이 찢어져서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3배가량 늘었습니다. 현장을 JIBS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감귤밭. 땅을 덮은 피보기로 감귤이 떨어져 있습니다. 감귤은 모두 쩍쩍 갈라져 있고 누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착색 시기를 앞두고 감귤로 가득해야 할 나무에는 열매가 고작 한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폭염 이후 갑작스러운 비 날씨에 껍질이 갈라져버리는 열과 피해입니다. 밭 주인은 감귤나무 50%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열과 피해를 입은 피복지배 농가입니다. 제대로 된 열매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주변에는 심한 악취까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열과 피해가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노지 감귤 낙과 피해는 22.8%로 열흘 만에 3%포인트나 늘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가량이나 급증한 상황. 게다가 노지 감귤뿐만 아니라 망감류에서도 피해가 확산돼 레드향의 경우에는 낙과 피해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달 말에는 4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마다 피해가 확산되면서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열과 피해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역대급 폭염이 남긴 후폭풍에 수확을 앞둔 감귤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JIBS 이효경입니다. 정말 아주ируומר 있습니다. 원칙 Kotaro가 달린gue 도망가 가진 방음oiselle makersobserv Ivan Amство 유지터리 미지터리 암 papers